아브라함과 다빛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어,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다빛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란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다빛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빛왕을 낳으니라 다비스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란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다빛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빛왕을 낳으니라 다빛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란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다빛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빛왕을 낳으니라 다빛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고 스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란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지시해 주신 jakie 계십니다 예수의 성문을 예수 VI를 해봤는데 의미가 아니하옵니다 예수의 성문은 이 내용을 띄 하니라 예수의 마피이